네 오늘은 인천에 있는 월미도에 일을 끝마치고 회식을 하러 찾아왔습니다. 날씨가 이제 봄이 찾아오면서 해가 많이 길어졌구요. 저녁이 돼도 햇살이 아직 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 가실 곳은 인천에 있는 월미도 안에 해저 왓집이란 곳을 방문했습니다. 오늘은 회를 준비했는데 기본적으로 스키다시 안두가 상당히 많이 준비됐구요. 2층에서 보이는 밖에 1호래 풍경은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와우 맛있는 해산물들 눈으로 감성해보겠습니다. 이런데서 먹어야지 술을 그쵸? 개별질이네. 신협의 전창을 위하여! 어! 꺽!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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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먹었다. 잘 안나오네.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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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제발 시도! 어! 아유! 안 먹고! 완샷 완샷! 완샷! 이거 먹고! 옆자리로 가면! 이동! 이동! 해저 왓집은 해물 칼국수의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해물도 듬뿍 들어있고 맛도 시원한 국물과 함께 맛있게 먹었습니다. 붉게 물들어가는 일몰과 함께 저희 술자리는 점점 진해져가고 있습니다. 싱싱한 낙지를 한번 보세요. 안주들이 아주 먹은 집스럽습니다. 드디어 저희가 주문한 회가 나왔는데 양도 많았구요. 정말 싱싱한 회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주문한 금액은 한 상에 4명이 앉았구요. 회하고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1인당 5만원씩 4명 기준 20만원에 저희는 회식을 했습니다. 한상에 3명을 먹었구요. 아, 그냥 받는 거. 아, 그냥 받는 거. 아... 원래 안 드세요? 우리 손주이고 따져만 주게 해. 이거? 이 타겐이! 아, 싫다. 아, 싫다. 사장님이! 사장님이! 아, 싫다. 아, 싫다. 아, 싫다. 아, 싫다. 그, 싫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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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다. 오늘 온다고 그랬는데? 청바지 청춘은 바로 지금! 벗어라 벗어 벗어라 벗어 젊은님 축하드립니다 청바지 아무도 없네 청바지 우주 벗어 우주 벗어 벗어라 벗어라 마지막으로 나온 매운탕 매콤하게 시원하게 맛있게 요리가 됐구요 서비스 과일도 주시고 오늘 메뉴 없던 우럭 튀김 우럭구이 꽃게까지 정말 맛있는 서비스 속에서 우리 회식을 맛있게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무슨 시간이 되구요 맛있는 술 한주와 함께 저희가 먹은 술 병을 셀 수가 없을 만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일어난 희망으로 희망으로 버릴래 조금씩 잊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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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잊혀져 빛밥 고수 고맙습니다.